아이고, 지금 배추밭에 벌레가 다시 생겨가지고 지금 우리는 친환경 농법을 쓰기 때문에 화학, 농약 같은 건 뿌릴 수 없고 바닷물을 주면은, 물하고 희석해 주면은 벌레가 다 죽는다 그래서 바닷물 뚫어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바닷가로 나왔어요. 근데 굴이 너무 통통하고 살이 쪄가지고 바닷물보다는 굴을 캐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. 너무 맛있겠어요. 아주 바이에가 닥지닥지 붙었어요. 큰 통통한 굴들이. 군침이 도네요. 너무 많이 붙었어요. 오늘은 비가 좀 약간 빗방울이 떨어지네요. 여기가 보통 때는 옥빛바다인데 오늘은 그냥 약간 뿌옇고 물 색깔도 뿌옇네요. 여기는 전복들을 많이 양식하기 때문에 참 치유의 솜이라고도 하죠. 완도가. 그리고 미역이라든지 전복의 최상품이 나와요. 이 밑에 바닥이 전부 맥반석으로 깔려있어서 그렇대요. 그리고 일반적으로 바라든지 전복을 위해서 정상품으로 바꿔요. 정도면 될 것 같고 너무 좋아거리는 단계를 막은 틀고